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피난처 다섯번째인 아둘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메 그 형제와 아비의 오원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첫째로 다섯번째 피난처인 아둘람의 개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 아둘람의 위치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둘람은 아까 네번째 피난처였던 가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16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기준으로 볼 때는요 헤브론에서는 위쪽이죠 그래서 북서쪽으로 약 17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첫번째 도피처가 라마죠? 라마 두번째가 기부하, 세번째가 노비 되겠습니다 라마에서 기부하로, 기부하에서 노부로 또 노비에서 멀리 가드까지 도피를 했죠 그리고 이제 가드에서 이 16킬로미터 떨어진 아둘람굴로 도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북서쪽에 아둘람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번째로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번째로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둘람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아둘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둘람은 세가지 뜻이 있죠 첫번째로 피난처다 두번째는 은신처다 세번째는 격리된 장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114절 말씀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다 할 때도 역시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주는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피난처시고 참된 은신처가 되시고 우리의 격리된 장소가 됩니다 10편 32편 7절에도 10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과 유다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아둘람과 유다지파죠 10편 우리가 아까 32편 7절에서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둘람은요 본래 유다지파에게 분배된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와 15장 21절에 보면 유다지파한테 분배한 땅들이 기록이 되죠 그런데 그중에 여호수와 15장 35절 말씀 보니까 야르무우과 그리고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아둘람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가드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이제 유다지파에 할당된 그래도 자신을 지지하는 연고가 있는 아둘람으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이 아둘람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다윗의 형제 그리고 아비의 온 집이 모였다 다윗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모였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둘람은 유다지파에 분배된 땅입니다 그래서 유다지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주변에 많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 유다지파 땅으로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형제들과 아비의 온 집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 4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인 사람이 400명이다 그런데 그들의 면만을 보니까 첫째로 환란당한 모든 자 환란당한 모든 자 두 번째는 빚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은 사우랑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다 다윗 주변에 400명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아둘람과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유다지파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갑자기 고향의 시원한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향 베들렘의 시원한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던 것이죠 사무엘아 2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불레새 사람 진영을 통과하여 베들렘에서 물을 길러온 세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 세 용사는 용감하게도 불레새 진영을 뚫고 가서 다윗이 마시고 싶어하는 우물물을 떠왔던 것이죠 사무엘아 2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아 23장 16절입니다 세 용사가 불레새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렘 성문곁 우물물을 기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우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죠 방금 읽어봤던 사무엘아 23장 1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아 23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가로대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엘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여기에 이 세 사람을 가리켜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생명을 바쳐 충성하였습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기까지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 용사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쳐 충성하는 일꾼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자죠 그러므로 마음중심으로 일을 할 때에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할 때 그 말을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중심에 새겼던 것입니다 또한 성자는 말씀원 변의 이룰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생명을 걸고 다윗이 마시고 싶었던 그 물을 실제로 길러왔을 때 그 말씀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휘선 박윤식 원론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속사 말씀을 남겨주시고 이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화하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과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이룰 때에 우리는 원론 목사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새 용사처럼 생명을 바쳐 충성함으로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라는 지상명령 앞에 반드시 그 명령을 성취하는 충성스러운 용사들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이제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극도의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에서도요 극도의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었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상태를 시편 142편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1절 보면 표제어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굴은 아둘람굴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비록 자신의 영고가 있는 땅으로 왔지만 여전히 다윗은 극도의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불을 지지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 도다 3절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물을 숨겼나이다 여기 시편 142편 2절에 내 원통함을 또 내 우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둘람굴에 있을 때도 다윗이 원통하고 또 우한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10편 142편 3절에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동번역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숨이 넘어갈 듯 허덕일 때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다윗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10편 142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불을 지짐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공동번역에는 나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런 눈물겨운 고통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을 지졌죠 하나님께 불을 지고 또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10편 142편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불을 지져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신이라 다윗은 이런 눈물겨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불을 짓고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으로 다윗을 의인들이 두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눈물겨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지고 기도했더니 그래도 400명 되는 의인들이 다윗에게 몰려와가지고 다윗을 두르고 지키고 보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으로 의인이 다윗을 두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으로 기도의 응답이죠 의인들이 다윗을 두르게 하셨다 이렇게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7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르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르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후대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말이 첫째로 상을 주다 두 번째는 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상을 주다 보상하다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 많은 의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이 400명은 다윗이 그일라로 도망가게 될 때 이 아둘람은 다섯 번째 피난처잖아요 그런데 그일라는 여덟 번째 피난처잖아요 이 그일라로 갔을 때 600명으로 불은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지정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의인들이 자기를 두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토께서 이 땅에 제림하실 때 수많은 청군천사와 함께 제림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 믿다가 고난받으며 죽었지만은 그 모든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함께 오실 것을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게시록 11장 15절 말씀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파를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로로 다시 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홀로 눈물겨운 고독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400명 600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다윗이 왕이 되어 이제 수많은 의인들에게 둘러싸일 것을 보여주는 거죠 더 나아가 만앙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실 때 천군천사와 그 부활한 모든 성도들 변화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둘러싸일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반드시 그 나라가 도래하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다윗처럼 눈물겨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둘람 구례 혼자 숨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다윗은 천하의 하나밖에 없는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눈물겹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400명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의인들을 보내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편에 선자들이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 제림하시는 날 사단마귀를 이기며 부활한 성도들과 변화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 세세무공토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물겨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전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아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수많은 의인들에 둘러싸여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위에 이제로부터 영원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령님의 감동 감정 핵影片 各位 하